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브레이크 잡았습니다. 자, 테이크. 자, 나가시다 보면 언덕 구간에 전동 구조 구간들이 있어요. 전동이 안 될 경우 페달을 밟아주셔야 되는데 밑에 있는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전동이 되는 거예요. 그럴 때는 페달을 안 밟으셔도 차가 자동으로 움직여요. 근데 혹시나 불이 들어왔는데도 전동이 안 된다 할 때는 조금씩 밟아주셔야 돼요. 네, 앞차간의 거리는 10m 있으시고 이게 브레이크도 한번 잡아보실게요. 자, 내리막길은 앞차간 거리가 가까울 때 브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요. 가슴이팀에 붙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돼요. 네, 한번 하실게요. oticлив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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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